오늘은 성경 번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레기 3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분노하죠.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크게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설득을 하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How you swear to them.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언약, 약속.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고 이 땅, 가난한 땅, 가난한 땅을 영원히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자 왜 하쉐임이라고 읽는지 원래 하쉐임은 아닙니다. 요도 헤이, 와브 헤이 라고 읽어야 되는데 하쉐임이라고 읽는 거는 번역 팩트체크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쉐임. 번역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신의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고요. 음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라고 표기를 합니다. The Lord. 아도나이이죠. The Lord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영상에 나와 있고요. 고유한 이름 하나님이 바이나흠. 바이나흠인데 이건 나함입니다. 기본형은 나함이에요. 나함했다. 하나님이 나함 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 라, 아 하, 라, 아 이게 나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 아쉐, 아쉐가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관계대명사 디베르, 말씀하다. 디베르, 라, 아소트, 라, 아소트, 러, 암호, 러, 암호, 러, 암호, 러, 암호, 그의 백성에게 행하겠다고, 그의 백성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아쉐, 관계대명사, 말씀하신 나쁜 것, 나쁜 것은 이제 심판, 다 진멸하겠다는 심판을 말씀, 지칭하겠죠. 나쁜 것에 대해서 나함 하셨다. 나함 마, 이 나함인데요. 여기서 기본형이 나함이잖아요. 나함 근데 앞에 있는 이 짝대기, 맨 앞에 있는 히브리언은 우리가 읽는 방식하고는 반대로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되겠죠. 이 첫 번째 짝대기, 짝대기가 없으면 이게 미완료라고 미래형하고 가깝습니다. 미래형하고 가까운데, 짝대기 앞에 있는 짝대기를 붙이면 과거가 되어버려요. 시상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시제 개념이 없고요. 히브리언은 시상의 개념이 있는데 시상이 두 개, 완료, 미완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쉬워요. 우리 시제 12개 있잖아요. 영어 시대는. 12개가 있는데 히브리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히브리언을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외울 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함이었는데 나함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함을 찾아볼게요. 나함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To be sorry라는 뜻이죠. Regret, repent, 회개하다, 돌이키다, 후회하다. To be sorry, 니팔형도 sorry. 기본형은 완료형, 기본형은 sorry. 팔이라고 하죠. 팔형, 니팔형. 니팔 수동, 수동형으로 쓸 때 sorry. 미안해했다, 미안해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나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미안해하셨더라. 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성경도,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을 미안해했다는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신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번역에는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고쾌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번역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번역과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원문을 살릴 것이냐? 원문을 안 살리고 자기 주관대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예. 아멘